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건설 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서부구간에 해당하는 횡성과 평창, 홍천군이 보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지자체와 한국전력은 횡성과 평창, 홍천 등 서부구간 사유지 138필지와 주택 내체에 대한 보상 계획을 이달 말까지 공고하고 해당 땅과 집주인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사업의 전원 개발 사업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즉각 착공에 들어간 한전은 2026년 6월까지 평창에서 경기 가평까지 서부구간 8만 킬로미터에 거쳐 철탑 158기를 설치합니다.